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완전 그지같은 내로남불 시잔하다가 이제 손주 얼굴도 못보게 생긴 그런 할매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응급으로 제왕절개 했더니 나한테 너는 모상애가 없다! 이러는 시어머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럽쇼? 당신도 제왕을 했네? 어이구야 이제 손주도 못보겠구만 원제 제왕절개 해서 모상애가 없다는 시어머니 하... 그냥 저희 시모 이야기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진짜 어른한테 이런 소리 저도 안하고 싶거든요 더군다나 내 남편이 엄마고 저한테는 시어머니니까 그런데요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말려 죽여요 아니 나만 죽여 나만 그래서 좋은 소리가 절대 안나갑니다 아 물론 본인은 아무런 악의가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거 안 믿고요 아니 설사 그게 진짜라 해도 고통받는 건 뭐 매한가지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 아니면 뭐 실수로 죽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말로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아 물론 저야 뭐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이건 100% 고의입니다 고의 고의 그게 다 보여요 고의라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할매는요 말을 그냥 툭툭 던지면서 상대방의 속을 박박 긁어요 특히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게 너무 심하게 티가 나서 예전에 몇 번은 심하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안돼요 참고로 저는 이제 태어난 지 38일 된 아기를 키우는 중이며 출산 당시에 17시간 넘게 진통을 하다가 결국 의사의 강한 권유로 응급 제형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이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로 한다지만 당시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진짜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아기랑 저 둘 다 위험한 뭐 그런 상태였어요 혈압이 160에서 아예 떨어질 생각을 안 했으며 자국문도 안 열리고 아기도 당연히 안 열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체력도 제가 되게 약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기 태어난 지 이제 겨우 38일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 정말 많이 힘들어요 가뜩이나 약한 몸에다가 아직 회복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시모가 됐듬 에이그 엄마 능력이 없으니까 새벽에도 애가 안 자고 그렇게 징징대면서 우는가다 이러네요 네 맞아요 결론은 뭐 제가 못하고 못났다 이거죠 하 진짜 싸울 기운도 없는데 이때 어찌나 화가 나는지 눕지도 못하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능력이라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라고 했더니 어이가 너 몰라서 그러냐 니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왕절개를 한 거고 또 제왕을 했으니까 모성애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울지 그리고 자연 분말을 했으면 잠 못자고 애 키우는 거 그걸 가지고 힘들다는 말 절대로 못한다 할 수가 없지 겨우 그걸 못 참고 어이그 니가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우는 거다 모성애가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아무튼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대충 줄여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할매 옛날처럼 오랜만에 푸다거리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한소리를 하려고 하던 그때 시모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신랑이 말을 했습니다 완전 어이없고 진짜 시큰둥한 말투로 아?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엄마도 나 제왕으로 나왔잖아 그럼 뭐 엄마도 모성애가 없는 사람인간가? 딱이라는데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와 진짜 까딱했으면 진짜 빵 터질 뻔했습니다 순간 너무나 큰 위기가 와가지고 바로 고개를 숙였죠 웃을 뻔했으니까 근데 이걸 참으려니까 몸이 막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신랑은 제가 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제 옆으로 다가와가지고 저를 토닥이면서 엄마 그냥 집에 가 그리고 이제 오지마 어? 아니 모성애도 없는 사람은 여길 못하러 와 여길 이랬고 시모는 당황을 한 건지 뭔지 마럭버럭버럭 야 이놈아 이게 그거랑 같냐? 야는 그냥 못 참은 거고 엄마는 그때 아팠다고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근데 야는 그냥 안 낫고 일부러 수술한 거다 그러니까 엄마랑은 경우가 다르지 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제가 분명 말을 했건만 일부러 자연 분만을 안 한 거라고 하면서 이게 다 모성애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질리는 게 뭔지 이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터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아니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위험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 겁니까 저도요 저희 집에 가면 귀하디 귀한 자식입니다 왜 맨날 사람 속을 긁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나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등등등 확 질러버렸더니 이 할매도 좀 많이 놀랐나 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네가 오해를 했네 오해를 했으면 풀어라 이러면서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데 제 귀엔 들리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집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엄마! 그냥 가! 가! 가고 이제 다시는 오지마! 가! 그렇게 시모를 쫓아낸 후 사과를 하는 신랑한테 세상 진지한 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생각해서 내가 못 들은 척 넘기고 참았는데 보다시피 어머님은 계속 선을 넘어 그리고 이 일이나 한 번만 더 반복된다면 그때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을 막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을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이러니까 싹싹 빌면서 말합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엄마 안 만나게 해줄게 이러네요 아... 고복한 게 이거 왜 이렇게 어렵나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며느리를 이렇게 갈구고 또 막대하면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걸까요? 아 물론 세상 모든 시부모가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희 시모를 포함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시모들은 다 그래요 그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말 힘이 듭니다 댓글 1번 나는 목숨 걸고 출산해서 우리 부모님 피를 말렸는데 당신 부모는 내 목숨 따위 아무런 걱정이 없나보다 나도 이제 당신 부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연 끄는 지 6년 너무 좋아요 2번 아니 잠깐만 그 전에 아니 이것도 뭐니? 출산한 지 38일 된 집에 시모가 왜 와 있는 거야? 3번 5년 전에 우리 큰아이 첫 임신했을 때 성별 확인 후 얼마 뒤 입다 때문에 회사에서 조퇴 좀비처럼 겨우 집으로 기어들어와 불도 못 켜고 쇼파에 누워 있는 나한테 시모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대뜸 한다는 소리가 에이그 옛날엔 첫 애가 딸이면 소박 맞았다 이지래? 그래서 아니 어머님도 첫 애가 딸인데 소박 안 맞고 잘 살고 계시네요 이랬더니 그거랑은 다르다! 이랬는데 아니 뭐가 다른데 그날 이후 비록 연은 안 끊었지만 분명한 선을 딱 끊고 살고 있어요 4번 할머니 첫 돌았나 응급 제왕 한 걸 가지고 욕을 한다고? 그래 잘됐네 나중에 애한테 꽁꽁아 옛날에 니네 할머니가 엄마랑 너랑 죽으라고 했다 이러면 말해주면 되겠네요 5번 나 임신했을 때 나의 편은 흐흐 딸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버럭 하더라구요 뭔 소리냐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이러길래 내가 응? 아니 어머님 첫째도 딸이잖아요 이러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빤 쳐다봤더니 대답도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요 이후 애 낳고 우리 이모가 우리 이모가 귤을 사다 주셨는데 그걸 본 시모 하는 말 어이구 신 거 먹으면 전 안 나온다 먹지 마라 이러는데 당신 손에는 아들 아들 먹일 붕어빵 봉지가 달랑달랑달랑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봤봤더니 본인도 뻘쭘했나봐요 어 이거 겨어가 먹고 싶다길래 좀 샀다 오는 길에 그리고 들어보니까 요즘엔 다들 보행기를 안 태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모가 보행기 얻어주겠다는 거 거절을 했는데 어이구 니가 보행기를 안 태우니까 우리 애 다리에 힘이 없다 그러니 잘 걷지도 못하지 이러면서 타박을 해요 아니 12개월에 아장아장 걸었으면 됐지 뭐 미친 거 아니야 거기다 남편을 보며 하는 말 야 넌 7개월 때 걷고 기저귀도 떼고 다 했다 이러는데 순간 빵 터져가지고 깔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아니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그냥 벗겨놓은 거겠죠? 이랬더니 그래도 오줌은 가렸다 이러면서 끝까지 우겨요 절대 안 져 그러자 당신 아들도 완전 어이가 없다는 듯 어? 아니 엄마 그게 뭔 소리야 누가 7개월 만에 걸어 엄마 지금 장난해? 이러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아니 진짜 왜 들리러나 몰라요 어디 며느리 갈구는 거 가르친 학원을 다니는 건가? 6번 미친 지도 제왕 했다면서 뭐? 며느리하고 다르다고? 제왕 할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설령 이유가 없다 해도 마찬가지 본인 자유며 그걸 했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다는 게 말이야 똥이야 아니 제왕이든 자연이든 모성애랑 뭔 상관이야? 아 그래 지도 제왕을 해가지고 모성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들내미 이혼시키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건가? 그런 건가? 7번 이런 미친 이거 보니까 우리 시모가 생각납니다 나는 제왕하고 한 4시간 지났을 때 시모랑 통화를 했는데 어이구 뭘 잘했다고 너는 잘한 거 없으니까 진통주사 맞지 마라 이러는 거야 아니 배를 짠 상태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참고로 이거 저희 남편이 같이 들었고 스피커폰이었거든요 완전 난리가 났죠 그날 이후 무조건 제편만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이 할매가 이후로 무슨 짓을 했냐면 온갖 육아 간섭에다가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들었어요 야 이거 엄마가 이러니까 애가 아프지 또는 손주한테 꽁꽁아 너가 엄마가 너 괴롭히지 등등등 이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분노하고 다 잘라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빡친 건가 하루는 전화로 연 끊자 를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뚜 이러고 연 끊었죠 그리고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이씨 졸라 좋아 사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칠까 평소 이런걸 잘 안쓰는데 이 글은 너무너무 공감이 가서 한번 써봤어요 8번 10번 우리 시모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끔 말실수를 해 내가 쌍둥이를 제왕으로 낳았는데 하루는 시모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됐듬 아이고 저거 엄마 밑으로 나왔으면 엄마 몸속에 있던 거랑 밖으로 나오는 거 그거 다 기억을 할 텐데 우리 아가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크겠네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얼탱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머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럼 어머님도 제왕절개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해요? 이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가 제왕할 거다 이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정말 잘 결정했다 이러면서 조화만 했는데 시어머니 왜 이럴까요? 내 딸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